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두천시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 상황과 지역 안보 태세 확립을 위해 28사단장과 동두천 경찰서장, 유관기관장, 지역방위협의회 위원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5일 관내 식당에서 2019년 3.4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최용덕 동두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은 인삿말을 통해 국내외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통합방위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통합방위협력을 강화 지역 안보를 지키는데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